오케이, 바리. 야, 업어야 돼. 아, 맞아. 해 업어야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형 업어야 돼. 까먹으면 안 돼. 아니, 꽃감아 태우자. 형 업어야 돼, 업어야 돼. 감사합니다. 꽃감아 태우자. 야, 그냥 두 발 정도는 걸어도 돼? 아니, 안 돼요, 오빠.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한 20분. 아니, 일단 최선을 다하고. 막판에 형이 뭐 동학을 가던 뭐 그만하면. 형, 편한다네. 일단 최선을 다해. 아, 나 참. 일단 최선을 다해. 오빠, 오빠도 얻어드릴게요. 야, 이거 진짜 편하긴 하네. 아, 아닌데. 전혀 무리가 없다. 아니, 편하긴 해. 재석이 형하고 다니는 건 무리가 없어. 아이고, 좋네. 잠깐만, 카트 할 거 뭐 있나 좀 볼게. 그래, 카트를 봐봐. 괜찮냐?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아니, 뭐 카트나 이런 걸 좀. 아니, 짐수레를 알아봐, 짐수레를. 저기, 저기 가도 끄는 거 있을 거예요. 야,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 그러게. 야, 햄버거 하나 먹자,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하나 먹을까? 좀 있다가 먹자. 나이스, 나이스. 재석아, 너 여기 좀 앉아 있어. 우리 갔다 올게. 아니, 우리도 나도 가야지. 쇼핑을 해야 하니까. 그렇지. 찾아보자. 짐수레가. 어? 이거 좀 우리 써도 돼,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여기로 쓸게. 여기, 여기 카트 있다, 카트. 아, 저 짐수레. 어, 그래, 그래, 그래. 짐수레 있네. 여기 있다. 형, 이거 좀 쓰죠. 어, 이것 좀 빌리자. 잠깐만, 잠깐만. 고프로, 고프로. 우리 거야? 우리, 우리 스태프. 죄송합니다, 좀 쓸게요. 야, 여기. 제가 탈게. 야, 여기 앉아. 아, 잠깐만. 오케이. 그래. 야, 이렇게. 이게 낫지? 헐 낫지. 앉아, 앉아, 앉아. 그래, 그래. 두조, 앉아. 아, 좋네. 이렇게 하니까 헐 낫네. 야, 재석이가 아프면 안 된다. 어야둥둥, 어야둥둥. 30분밖에 없어, 30분. 빨리 해야 돼.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야, 일단 저기 가자. 장난감 좀 가자, 장난감. 이거 끌고 다녀야 되는 건데? 아, 맞네. 형, 뭐 사실 거 일단? 형 거부터 사요. 형, 애들 거 있는데 레고 이런 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리 오세요. 야, 잠깐만. 야. 세찬아, 미안한데 형을 끌고 다니지 말고 좀 앞으로 돌려줄래? 자, 이렇게 하고 싶다, 형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여기 가자. 어. 여기 장난감 매장. 아, 이거. 오빠, 오빠 레고 안 끌려? 아, 역시 크리스마스엔 장난감이야. 이야, 와, 너무 좋다. 야, 근데 나 진짜 걸어다니면서 보고 싶은데. 그렇죠? 어. 야, 거북선. 거북선도 멋있다. 야, 한때 이거 또 많이 샀지. 이런 거? 빰빰빰빰빰. 야, 지효 한때 이거 내가 이거 진짜 많이 해 줬는데. 야, 이것도 재밌겠다. 좀비 실록 포도총 습격.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잘 안 고르는 이유가. 네. 애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다 내가 만들어야 돼. 그렇죠? 야, 이거 내가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붕어빵 가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걸 지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만드는 걸 사가면 이걸 또 내가 손님을 해야 돼요. 뭔지 알지? 이런 거를 사가잖아. 팝콘하고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손님을 해야 돼. 와, 근데 형 저는 이런 거 보고 아예 감흥 1도 없어요. 진짜? 아예 그냥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야, 그러면 너 저기, 너 딴 데 가서 네 거 골라, 어? 형, 그럼 여기서 일단 형이 앞으로 여기서 보고 있어요. 형, 나 하나만 사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여기 이렇게 볼게. 어. 송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좋은 거 같아. 사장님. 사장님. 사장, 사장님. 이거 안 팔아? 이거 주인이 없어? 야, 뭘 사야 돼? 무지 긴팔 이런 거 괜찮지. 요즘 유튜브 찍을 때 입으로 옷이 없었어 내가. 댄댄댄댄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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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거 편하겠다. 추링 바지. 있어도. 저도 있어도 계속 사고 싶은 엑스라지야 이게. 너무 좋은데? 어? 어, 좋다. 어? 우와. 엄청 뽀송뽀송할 것 같아. 이거 좋다. 뽀송뽀송. 뽀송뽀송. 어우, 좋다. 어우, 신상품이야. 뉴. 신상품. 뉴. 우와, 이것도 재질이 또 되게 다르네. 왜 웃기지? 다르잖아. 아니, 달라. 달라. 색도 다르고. 아니, 재질이 다 달라. 어, 재질이 다 달라. 아, 이거 봐. 이것도 달라. 어, 이거 뭐야? 야, 이것도 또 다르네. 여기 가자. 가자. 달라, 달라. 아, 재질이 달라. 재질이 완전 달라. 레츠고. 금 사도 됐잖아, 금. 아, 그렇네. 이거 봐. 이거, 이거 너무 사고 싶어. 이거였다. 혹시 여기 30만 원 상당의. 이거 돼지 얼마예요? 30만 원 넘습니다. 아, 넌. 이거 조그만 돼지도요? 네. 얼마인데 제일 작은 돼지? 33만 원. 33만 원이요? 30만 원짜리의 금보치는 없겠죠? 와, 여기 진짜 천국이다. 어떡해. 아, 귀여워.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 이거를. 샅가 하나? 어, 너무 귀엽다. 쿠션. 헉. 너무 귀엽네. 유니콘. 어떡하지? 어, 너무 귀여워. 어, 귀여워. 와, 귀여워. 와, 진짜 귀여운데. 어떡하지? 와, 너무 귀여워. 선물해야겠다. 하나 내가 가져가고. 너 많이 샀나? 비쌀까, 이거? 비쌀 것 같은데. 나 레고 사야지. 아, 나 맥주 살까? 아, 여기서 살고 싶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것 봐. 너무 귀여운 거 아니? 우리 공주 고구마 좋아하니까. 호박, 고구마, 반고구마. 아, 여기 있다. 됐다. 야, 어항 사야 되는데 어항 어떻게 들지? 어항이다, 여기다. 어항. 어, 어항. 아, 좋은데? 잠깐만, 이걸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걸? 여보, 나 지금 런닝맨 촬영하는데. 근데 여기 어항 파란 거야, 여기서. 어, 나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했어? 아, 그 여보가 사실 그 히터 이런 거는 내일 뭐 이렇게 도착하는 거라서 이거 사오면 제일 좋긴 해. 어,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파워 히터. 우리 거북이, 거북이들이 추워갖고. 여과기도 좀 튼튼한 걸로. 잘구장 나서 하나 더 사야겠어. 두 개. 돌 같은 거 하나 사야 돼, 돌. 밟고 올라가게, 애들. 오, 이거 보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여과기 샀고 순수 시그니처 롤팩. 하X있어, 뽀송뽀송 팬티에 있는 기저귀를 나한테 사오라고? 캐치티니핑. 아, 지호는 책을 좀 사줘야겠다. 어, 이 정도면 나은이 충분할 것 같은데. 고학년이 볼 뭔가 없네, 장난감이. 아, 이거 너무 답답한데. 아, 근데 얘들 나 어디 간 거야. 허기가 뭐 짓고 사는다라 밥 보러. 감사합니다. 네, 이제 됐다. 다 됐어. 제석이 어디 갔어, 이제? 제석아 어디 있니? 제석아. 야, 뭐 이렇게 산 거야? 누가 내려와. 자꾸 내려온다고. 형, 뭐 샀어? 아니, 나 잠옷. 형, 이런 거 쓰고 싶었구나. 아니, 어머니들이게. 아, 진짜? 어. 형, 나 좀 이거 끌어줘, 그러면. 그래, 그래. 안 그러면 형, 나를 버리고 자니까. 어어. 안 줘, 안 줘. 나를 버리고 자니까. 어어. 안 줘, 안 줘. 아니, 형 앉는 게 아니면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아니야, 내 거 봐야 돼. 아니, 형. 아니야, 내 거 봐야 돼. 아니, 형. 내 거 봐야 돼. 나 거 안 가. 야, 야, 진짜 올라. 내 거 봐야 돼. 아니, 형. 내 거, 나 거 안 가. 야, 야, 진짜 올라. 아니, 나 그러면 내려가야 돼. 어어. 어어. 아, 이거 왜. 아니, 형. 왜 스티커를 이렇게 샀어? 아니, 이거 스티커 나은이 좋아하는 거야. 야, 바로 올려. 아니, 그러니까 저거 놔. 나 바로 올리라고. 아니, 저거 이거 올려. 그러니까 너 잠깐 앉아 있어. 아니, 앉아 있는 게 아니야, 형. 야, 잠깐만 미안한데 나. 나 안 돼, 너 그냥. 아니, 조금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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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기 가는데. 나 저기 가는데. 아이, 진짜. 오빠, 왜 그래요? 야! 오빠, 왜 뛰어다는데. 오빠, 빨리. 아니, 뛰어다는데. 아니, 여기 가면 안 돼. 오빠, 얼른 이리 와요. 아니, 이 형이 나를 딴 데 가서. 서민아, 나 이리로 가야 돼. 가고 싶은 대로 데리고 갈게요. 아, 이거 나은이 거구나. 지금 아직. 알았어, 가자, 가자. 오빠, 다 나은이. 아직 지역 걸 못 샀어. 나은이 거구나, 다. 그쵸? 그래. 나은이. 야, 서민아, 이리 와. 나 저거 잠깐 봐야 된단 말이야. 형, 이리 와. 알았어, 알았어. 아니, 형, 쓸데없이 형이랑 실갱이하느라고 형. 지금 이거 몇 분 차감됐어. 어디 가고 싶은데. 일로, 일로 이쪽으로. 아니, 형, 그럼 가. 나 혼자 가자.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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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불안해서 안 되겠어.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가, 이리 와. 어, 이거 뭐야? 전자 타겟? 어? 지효옥 거 하나 사주게. 아, 나 저기 지금 IT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거 빨리 가야 돼. 아, 이거 21만 원 아니야? 아이고, 야한세찬 씨, 어쩐지. 형을 보내 찾았어요. 뭐야, 얼마야? 나 됐어, 이제 끝이야. 아, 이거 빼야겠다. 20만 원에. 이거 2개 빼야겠다. 아유, 내 아까운 이 워싱턴. 끝. 아니, 여기에 하나가 진짜 필요했던 거야. 야, 쟤는 진짜 알뜰하게 하는구나. 위에 박스에다가 해야 되겠나? 박스로? 네, 박스로 하겠습니다. 야, 너 뭐야, 이거 저 뭐 사고? 레고? 조립하려고? 일단 계산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14만 4천 원.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30만 원어치를 사야 돼가지고 이게. 네네네네. 야, 너 무슨 애 장난감을 스티커랑. 얼마예요? 잠시만요. 이거 약간 23만 4천 원. 아, 그러면 7만 원은 남네. 예, 그럼 저는 그렇게 할게요. 갑시다. 이제 혼자 잘 다녀네. 아, 혼자 잘 다녀네. 어? 도서야, 도서야. 혼자 잘 다녀. 경훈이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아니, 소민이 트렁크 샀어. 그렇지. 야, 여기다 많이 사왔냐고 또. 그렇지, 그렇지. 이게 23만 원이죠? 이게 23만 원이야, 이게. 거의 뭐 산타 할아버지야, 지금 산타 할아버지. 아. 해찬아, 나 도와줘. 어, 도와줄게. 이거 해서 여기다 넣어줘. 오케이, 오케이. 네, 보낼게. 야, 쟤는 무슨. 아니, 소민이 트렁크 샀어. 괜찮아. 여기, 여기다. 식사만 얼마. 네,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 얘. 아니, 이거는 오빠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지.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아니, 인형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해. 아니, 쟤 왜 인형을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야, 그래도 또 저기 남친밖에 없네. 그래, 남친이 나해주네. 왜냐하면 지 거니까. 이거 지가 방이잖아. 그래, 소민아. 네? 네가 산 거 갖고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니, 이거 딸기는 왜 산 거야. 이거는 왜 샀냐, 이거. 아니, 딸기는. 이거 빼기야? 챙겨주는 건 남친밖에 없네. 챙겨주는 건 어느 날. 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자, 저희 각자 필요한 것들 다 사셨죠? 네. 네. 이제 진짜 레이스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레이스룰은 크리스마스 팁집 유산타와 여섯 루돌프 레이스룰입니다. 그리고 방금 구입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아닌 시민들에게 나눠드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우와, 마음 따뜻하다. 시민들에게 나눠드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야, 이러면은 나 감성하려네. 아니, 아니 이거는. 저기 있어봐. 이거 당일면서 다 치료했단 말이야. 우와, 마음 따뜻하다. 야, 이러면은 다 감성하려네. 야. 아니, 이거는. 아니, 여보세요, 지금. 이거 우리 애들 맞춤형으로 산 거야. 아니, 우리 잠옷 샀는데. 촬영 감동인 거 선물 하나 있는데. 아니, 이거. 이거 누군지 몰라도 대박 났다. 누군지 몰라도 대박 났어, 이거. 아니, 이거. 나도야, 나도야. 쟤는 트렁크. 아니, 정말 허탈하다. 심사숙고에서 고르신 거니까 시민분들도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럴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골랐어요. 자, 오늘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과 함께 합동 미션을 진행할 텐데요. 미션에 실패할 때마다 시민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 개수가 줄어드니 최선을 다해 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왕 드리는 거 열심히 드려야지. 네, 마찬가지로 유산타의 다른 땅에 닿으면 안 되고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석진이 형이 막 실갱이 하다가. 아니, 석진이 형이 막 내가 사무실 텐데 막 딴 데로 가자고 막 해서. 우당탕탕 했구나. 우당탕탕 했어요. 난 막짜aal. 난 오빠가 뛰어다니는 거 봤어?